2월 13일 일요일에 일본에서는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오전 10시 6분에 동북지역 쿠쿠시마에 지진을 시작으로 11시 9분까지 1시간 동안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지역은 남쪽의 도카라열도부터 동해쪽이 야마가나형 그리고 북쪽의 동북지역 쿠쿠시마와 호카이도 네모로입니다. 그 후에 오후 3시 50분에 호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4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강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규모 4.6의 강진이 호카이도 도카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위기인 이유는 일본의 지진과 화산의 폭발 상황이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징조가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 징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 말고는 강진 발생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2월 말까지는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월 15일 보름달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에 매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일주일 후인 2월 15일 보름달까지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 4월 달에 발생한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 발생 이후에 5월 14일에 호카이도 남서부의 히타카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5월 16일에는 호카이도 구시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도 도카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입니다. 작년 5월 16일 호카이도 구시로 규모 6.1 지진 이후에는 듀슈 부마모토와 시코크 웨이메, 혼수 중앙부, 동해 연안에 있는 이시가와형과 동북지역 이와태형 그리고 쿠릴렬도, 관동지역 이바라키에서 진도산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